여기도 rockets 물이 너무 잘 어울렸어 물이 보면서 물이î 치즈 식초 라면에 말을 드릴게요 포지션 잔잔 와우 프로게코넣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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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런 거 고기 다 요 안에 들었고. 딱 요게 떨어지면 장 보러 가는 거야. 여기는 베이컨하고 어머니 주실 LA 가고. 위에가 만두, 피자, 튀김은 아니고 우리 입가심요. 만두랑 피자가 입가심이라고? 만들어 피자가 어쩌면 입가심이었어. 식사지. 저 냉동밥 딱 요 사이즈 맞잖아. 여기는 진짜 딱 그 튀김류. 그리고 남는 이런 거. 여기가 생겼어. 너무 좋아. 아주 좋아.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아보카도. 그리고 요리하려고 포근해놓은 거. 여기다 아보카도. 이제 혼자 잘 꺼내먹을 수 있지? 떡볶이를 구와볼 수 있지 거. kład. 손이 나온다. 읽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